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염창파출소 김윤석 경희를 만났습니다. 혹시 지금 퇴근하시는 길입니까? 예, 지금 야간 근무 끝나고 퇴근합니다. 어디로 가신가요? 쪽방에. 오늘 목요일이라서 오늘 구수삼으로 가십니다. 야간 근무로 밤을 새고 피곤할 만도 한데 김윤석 경희가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닌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밀집해 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영등포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동네는 그 자체가 영등포역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숙인들도 있고 독거노인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동네예요. 아침 일찍부터 영등포 쪽방촌을 찾은 김윤석 경희. 매주 목요일이면 함께 급식 봉사를 하는 봉사회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혹시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점심 때 국수 끓이려고 하죠. 육수. 육수가 잘 있나 안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600여 명의 쪽방촌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이면 무려 1,0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육수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등포경찰서 강력반으로 자리를 옮기며 쪽방촌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김윤석 경희. 실제로 쪽방촌에 밥을 못해서 해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14명인가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가스 번호하고 사가지고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쭉 계속. 18년이란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이제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김윤석 경희와 쪽방촌 주민들. 매주 목요일이면 기다려주는 이들이 있어 이제 봉사는 그만둘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며칠 안 오면 전화도 와요. 왜 안 보이냐고.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올 수밖에 없고. 국수님원이 이거 한 2, 3백 명. 준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식사를 기다리며 추운 날씨에 벌써부터 줄을 선 쪽방촌 주민들에게 우선 요기를 달래 빵을 나눠주는데요. 미리 삶아둔 국수를 그릇에 담는 바쁜 손길의 여성분이 바로 김윤석 경희의 후배 경찰입니다. 우리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대면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두운 것도 보여주고 싶고. 팀장님이랑 어제 같이 순찰차 돌면서 근무하는데 팀장님이 이런 쪽방촌에서 뜻깊은 봉사하고 있다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마침 시간도 되고 해서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혹여 한 분이라도 못 드실까 봐 국수 배식을 알리고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녹이듯 따뜻한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을 쪽방촌 주민들에게 대접합니다. 김윤석 경희의 권유로 쪽방촌을 찾은 또 다른 후배 경찰은 배식 중간중간 솔선수범하여 설거지까지 도맡아는데요. 사회 바라보는 정말 밝은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어두운 곳도 보니까 정말 경찰관으로서 이런 사회들 약자들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훈훈한 정을 나눈 점심시간이 끝이 나고 김윤석 경희를 비롯한 봉사회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김윤석 경희. 아직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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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